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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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충족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으로부터 나는 정말 축하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으로 온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시도록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은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 시력장애입니다. 그게 제 시력장애입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었는데 한 2년 전부터 보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 4, 50대 되면 거의 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2년 전부터 거의 실명 단계로 갔습니다. 금년에 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 시력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을 실천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서로 시켜서는 30여 년을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많이 과로했습니다. ijncadio와 함께 жить 皇자에는 비etas 벌 wear 몸은 잠잘 때에 회복합니다. 낮에 우리가 에너지를 받으면 잠을 잘 때는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재웁니다. 환자들에게. 저는 환자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거의 밤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제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밤중에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응급 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응급 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해줘야 하고 외부에 전화받아야 하고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받아야 하고 전화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화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거의 밤낮이 바뀝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거의 밤낮이 바뀝니다. 제 일이 저를 건강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눈이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난 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 또 제 몸을 많이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력이 점점 흐려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눈으로 태어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눈을 감고 행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한순간도 한순간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밤을 한 번 먹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발을 한 번 옮겨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눈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겠지만 실제로 제 육의 시력을 잃게 되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을 어디다 옮겨놔야 할지 수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제 시력을 가져가신다면 제 생명도 가져가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건강기별을 전하는 사람인데 건강기별을 전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앞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제가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를 만날 때에 그 얼굴 색깔이나 몸에 있는 생기나 체중이나 체력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입으로 대화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느끼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도 안 보게 되는 것은 환자들과 함께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은 환자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은 이 체력에 따라서 굶겨야 될지 이런 걸 다 진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에 이루었던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건강기관을 누구에겐가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건물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보금과 기술과 정신을 함께 물려받을 사람이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후세대에게 이 기술과 보금을 전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성교사들에게 이 베델 수양원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젊은 미션을 찾았습니다.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주고 또 보이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직접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또 다른 관찰을 도와줬습니다. 또 다른 관찰을 도와줬습니다. 다른 관찰을 도와줬습니다. 이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젊은 성교사들에게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젊은이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하는 일에서부터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를 일하라고 불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제 모든 삶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들으면 될 수 있도록 참 음성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으로 못 보면 말씀을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는 요즘에 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들으면서 보는 것이죠. 저는 눈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서 말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주제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너희가 뭔가? 건강기별이 뭔가? 현대기별이 뭔가? 새 천사의 기별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연의 신에서 전부 뽑아내서 제가 여러 노트를 만들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연구하던 책들을 이제는 전체를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신을 부족한 선지자로부터 대쟁토까지를 쫙 그냥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눈이 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보면서 하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육의 시력으로 볼 때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열어주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조금 더 불순물을 섞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악이 있는 곳에 사랑이 더 많은 게 아니고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밝은 영의 눈으로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됐죠. 그 밝은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잘 보일까요?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십자가 밑으로 깨워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사랑이신 그분 앞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구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완전하게 도말해주시려고 지성소에서 정결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구속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 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실 그분에게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의 성소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칭의를 받고 있지만 내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게 다 죄가 하는 것들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원한 관계가 생기는 것은 다 죄가 만들어낸 글작품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 때문에 참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가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는 믿음은 철저한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죽고 그분의 것을 받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줄까 하는 고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혈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력장애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좁아졌습니다. 활동 무대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설치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겠다. 30여 년 전에 제 가정이 요양원이었고 지금은 하나의 건강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는 동안에 베델은 저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교사이셨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이 봉사를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업을 마치실 때에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열두 제자를 가르쳐 내보냈습니다. 또는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에 의료 성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의료 성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수석의 의사로서 의료 성교사의 무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시던 사업을 제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사업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사업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사업을 펼쳐나가십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 그분에게 배운 의료 성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하나의 기별 속에 집어넣으면 셋째 천사 기별이 됩니다. 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기별이 함축된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을 하나로 묶은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정인의 증거가 외쳐져야 됩니다. 예,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고 경험한 것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전파될, 전거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하는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그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제 일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의료 성교 사업이 바로 제 신앙이었습니다. 예, 말씀에서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온 그것이 바로 제 신앙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신앙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인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세천사 의료 성교사 양성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1년 전부터 세천사 의료 성교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양원에 찾아오는 의료 성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전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이벌 브릿지 인터넷 성교 방송을 열었습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까지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이 세미나 내용을 생방송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시네요. 그 유튜브에는 제 강의가 수백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그 강의를 듣고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듣고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초교파에서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델에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온 세상에서 듣고 있는 보이지 않은 청중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현재 여기서 봉사하는 우리 성교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봉사하는 여기 우리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바로 그 성교사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베델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첫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장소에서 첫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 태국, 동남아 지역에 이 세천사 기별이 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를 여기서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지역에 이 기별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지역에 이 기별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은 건강기별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네, 그저 우리가 신앙만을 얘기할 때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병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땅에 불법이 성하면서 악의 증가함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온상에서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질병을 잘 길러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은 그린하우스의 온상에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복음이 우리의 죄를 맡아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죄의 잔이 차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지구는 질병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앓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도 다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 문제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기별을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세천사가 건강기별을 가지고 의료 성교사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료 성교사업은 하나님이 구하내내신 거룩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료 성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료 성교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성배에 빠져있는 이 지역에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성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성교사가 되는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쳐드리라고 합니다. 제가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준비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의료 성교 세미나를 일기할 때에 온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에 이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혼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배워보니까 너무 쉽네. 다 말씀이 있는 거네. 집에 가서 말씀 자꾸 보면 여기서 배워서 하면 되겠네.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여태 몰랐지? 베델에 와서 꼭 배워야 할 필요는 없겠네. 하나님 말씀해서 배우면 되겠네. 제가 아멘 했어요. 바로 그걸 알고 가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가정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오는 환자들이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요양원으로 보낼 때 우리는 그쪽으로 영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달에 이곳에서 1회 이 세미나를 하면서 참 이 땅에 대한 많은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때에 오신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이 변해서 자기 있는 곳에 가서 다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우고 설명하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일을 시키시면서 제 생애를 계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가 하루 이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에 가셨을 때 광인들이 자기 사는 곳에 정인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집회를 마치면서 안식일날 참가자들의 간정을 듣게 됐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는 간정을 못했지만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때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가자들 전부에게 어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자기 있는 지역으로 가서 정인의 역할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희망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 가장 나이 어린 환자가 오늘 간증한 토토입니다. 어린 나이에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항암제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 독한 항암제를 이제는 더 많이 독하게 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간증을 들었듯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항암제로 고통당하다가 죽느니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자 그래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아이를 이 세미나에 데리고 왔습니다. 토토는 항암제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의 힘이 약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부었습니다. 첫날에 제가 이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님이 바로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기 세미나 열흘 기간에 저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네. 토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토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이 온 조직사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토토가 말하기를 토토가 1월달에 우리가 여기 이제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1월달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1월 9일이 내 생일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 너 생일 선물 뭐 사다 줄까? 너 생일 선물 뭐 사다 줄까? 괜찮아요. 아,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말해봐. 아, tell me, tell me.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it's okay, it's okay, I don't need it. 말해봐. 아, tell me something, tell me. 아무 거나요. He said, anything. 알았다. 오케이. 그럼 너 선물 사 올게. Then, I'll buy a gift for you. 1월달에 네 생일 선물 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I'll buy a little gift for you, so you must wait for me. 그 말을 할 때에 저는 이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너 생일 선물 1월달에 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네, 그 말은 너 그때까지 꼭 살아줘야 돼. 그런 말이었어요. 그 의미의 의미는, 너 그 때까지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가족이 바로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이제는 걱정 없어요, 그랬어요.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병이 고쳐줬다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들은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곳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얘기해 준 얘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깨끗이 나왔다는 소식을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가 이 태국 땅에 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태국 땅에 창조의 하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정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태국 땅에 영광입니다. 이 태국 땅에 어떤 일을 만들고 이 태국 땅에 자식을 만나면서 이 태국 땅에 생성하시는 분들이 다 정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토토 소식을 듣고 또 젊은 어린 우리 백혈병 환자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토토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또 정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인들이 만들어져 나온다면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태국 대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태국 땅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곡식은 이거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추수꾼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는 오늘 대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빨리 전파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목사님도 아멘하셨어요 저는 이 집회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그 소개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집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절에 모든 여러분의 심령에 의심을 받습니다 이 시절에 의심을 받습니다 안녕히 계세요